네 일단 더빙 입니다 해당 영상은 여름인가 올해에 찍었던 원룸 이구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의 구조와 크기의 아래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은지 정말 신축구 1-2년밖에 안된 건물이고 원룸 중에서 굉장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상이랑 옷장 두고 책상이랑 옷장 공간정도의 사이즈가 또 남았죠 옆에 또 분리형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곧 나갈까라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왜 곧 나가냐 강아지를 몰래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기 전인데 어 강아지 몰래 키워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몰래 키우면 안돼요 나중에 돈 많이 물어 줘야 됩니다 몰래 키우면 부동산에서 주인 같이 안사니까 몰래 키워 이렇더라도 나중에 특히 이런 새집 같은 경우에는 문질방 도배 해주지 청소 해주지 뭐 이게 아니고 문질방 같은거 한번 갉아먹으면 돈 몇백 단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강아지를 선택하려면 집을 내가 포기해야 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여기가 4m 하고 3m 30 이에요 분리된 공간 빼고 방해 공간만 4m 랑 3m 30 입니다 그럼 굉장히 넓고 채광도 괜찮았어요 채광도 앞에 보면 막힌게 없어서 바로 아래층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래층도 채광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음 500에 55만원을 일단 희망하시구요 관리비는 6만원 따로 있습니다 500에 55만원 희망하고 보증금 높이도 가능한데 보증금 1000만원 올린다고 월세 10만원 깎아주고 그게 아니고 500에 55 아니면 5000에 35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에 35면은 뭐 대충 2000에 5만원꼴 이 정도로 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실립역에서 800m 인데 이게 직선거리면 더 가까울 건데 좀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갔다 골목골목 하다보면 800m 정도 네이버 도보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는 좀 빨리 가능할 것 같은 신축급 분리형 입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짜liga 재생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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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목